코로나19 여파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국가간의 물리적 장벽은 높아졌지만 컨텐츠 시장의 장벽은 허물어졌죠. 오늘 서울 드라마 워즈 2020에서는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축제인 만큼 다양한 K컬처를 다룬 축하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던 K-B-Boy 무대에 이어서 K-POP, K-SPORTS, K-VERIETY, K-JOMBI, K-KIZ, K-OST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스페셜한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만나보실 K컬처 무대는요. 온 국민을 트로트로 대동단결하게 한 K-TROT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K-TROT 열풍의 포문을 염분이죠. 트롯 요정 송가인이어라. 엄마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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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들 따라 잘 되거라 밤낮으로 기도한다 엄마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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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씹히는구나 하리라 하리라 사랑 사랑 엄마 하리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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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엄마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엄마 무병단수 정성으로 키워나온 엄마 아리랑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싶소 우리 어머니 소상마루 해가지고 달이 뜨는구나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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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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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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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